나도 끝났어. 아 빙주얼은 좋네. 그렇지? 오 야초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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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부찌말네 부찌말네. 미니오떡. 식사에서 디저트까지. 원희 선배님이랑 석연 선배님 좀 나눠주시면. 진짜 예뻤어. 내꺼 비주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. 니꺼도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. 그닥 별로야. 그닥 별로야. 그런 방식인 것 같지만 전혀 윤기가 없어서 맛없어 보여. 되게 말라 보여. 윤기는 이게 전자레인지 한 번 더 챙긴 것 때문에 윤기는 안에 있는 거야.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자작하게 한 거야. 내가 꼭 좀 궁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. 궁중 요리지. 음식은 말이야.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. 진짜 미식거들 눈으로 한 번 먹고. 향으로 한 번 먹고. 맛으로 한 번 먹는다고 그러지. 아 거참 아줌마 말 맞네. 아까는 비주얼이 좋았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같아. 뭐 음식물 쓰레기 같아. 니꺼도 야채가격에서 썩어서 버린 호박같이 생겼다. 왜 그래 또. 아유 해놓은 음식 가지고. 날들은 날들은 먹으라 그랬나 진영이 거 먹겠다. 응 응 꼬박하고 응. 저것도 맛있게 생각해야 되고. 저거 정말 궁금해요. 저거는 안 보던 건데. 자 먹어봅시다. 시식을 한 번 해볼까요? 이게 메뉴이지 건강식. 까지에. 볶은 삼겹살 넣고. 음 이따 봐. 우와. 선혜인 것도 맛있게 보여요. 여기다가 라면 한 번 해갖고. 오오오. 한 번 찍어서. 아 맛있겠다. 오오오. 우와. 이렇게 해서 한 번 먹어볼까? 우와. 소리 얼마나 큰가. 따라 그렇게. 뭔 맛일까 저거. 궁금하네 어떤 맛일지 그렇죠?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먹어. 복스럽게. 맛있게 먹어. 맛있어. 호박을 파. 안에 내용물을 올려. 진짜 호박. 떡도 올려. 이것도 맛있겠다. 아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나 봐.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음 어떡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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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그 소스도 이거 잘 맛있디. 한 번 봐. 아. 솔직히 맛있지? 인정? 맛있잖아.